구판을 보고 있자니 말이다. 내가 먼저 가신 우리 실향민들과 그 가족들이 또 생각이 나는구나. 이런 내 마음이 우리 실향민들의 마음일텐데 이런 마음을 달래줄 만한 그런 구판은 없다더냐. 아니 양박아발 없을 리 있겠으메 준비가 되어 있으메 평안부국제에서 이전에 오는 평안도 다리꽃이라고 그저 망가들의 이 항을 풀어주는 구시 있으메. 그래그래. 오늘 꺽쇠가 준비를 참 잘하였구나. 그리고 이왕이면 오늘 오신 여러분들께 복을 빌어주는 그런 구판도 있으면 참 좋겠는데 말이다. 양박아발 그저 양변 성황대제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게 또 있단 말이지. 평안부터 양변군 일대에서 전해오던 마을구시대 양반아발이가 요원하는 딱 그런 구시네. 평안도와 황해도가 바다와 인접해서 그러지 구시참 문화재로 많구나. 양반아발이 그저 이 사람 사는게 다 되는게 아니겠으메. 이 사람이 뭐다 보면 여러가지 발언들이 많이 생길게 아니겠으메. 그걸 또 풀어주는게 구판 아니겠으메. 그래. 우리 꼭새가 뭘 더 많이 아는구나 오늘은. 양반아발이. 이 꼭새가 아바이를 따라다니는 세월이 10원이요. 그래 그래. 그 정도면 알만하지만. 그래. 그럼 우리 실향민들의 가슴을 달래줄 그런 멋진 구판으로 한번 다시 시작해보자구나. 알겠으메. 그저 아반판에는 평안도 다리꽃 들읍쇠. 평안북도는 한반도의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다. 면적은 12,197.7제곱킬로미터이며 도청은 신의주시에 있다. 평안북도 소재지 2부고도 무형문화재는 제4호 평안도 다리꽃 제4호 평북농욕 제5호 영변성황대재가 있다. 그 밖에 관서팔경, 금광상, 의주팔경 등 다양한 문화유산들이 있다. 그리고 지5호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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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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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광고는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광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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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는ò 으 으 어이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asi 장 고창 이 장 고창 지장 고창 이 장 고창 지장 고창 감사합니다.